너무 기쁘고 선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생도 하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한 게 나왔고 팬들한테도 보여지고 전해져서 그게 저는 승리로 보답받은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오늘 계기로 진짜 자신감을 더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처음이라 긴장을 할 걸 알았지만 생각보다 긴장되는데 경기 끝나고 느낀 거는 즐겁게 하고 즐거운 추억을 얻은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정규 시즌이긴 했는데 큰 무대를 비슷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고 뭔가 되게 연패 후에 지금 연습을 달리고 있어서 자신감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승리가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이긴 했지만 입장할 때도 그렇고 또 저희 뒤에 팬분들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가보니까 진짜가 소리에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밀리게 너무 응원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관중분들 많은 경기장에서 경기하게 돼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더 겹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규 시즌인데 뭔가 제가 관중 있는 결승전을 국내에서 좀 반응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 받아서 되게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팀적으로 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습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고 메타 쪽으로도 연설을 많이 해놨고요. 그 전에 친구들이 원래 잘했던 것들도 원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데 집중을 좀 많이 했고 최근에 조금 내부적으로 위축되고 경기에서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질 수 있는데 서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뱀픽이라든가 구도도 잘 나왔고 해서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1경기부터도 콜도 그렇고 어저께도 굉장히 좋았던 게 오늘 그대로 나와져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T1이라서 큰 경기라서 따로 준비했다기 보다는 시즌 중에 한 경기로 생각을 했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경기도 패해서 되는 경기가 없다고 진짜 단호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절하게 한 경기 한 경기 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할 시간이 아깝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이 긴장해서 생각보다 놀랍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후반에 애국가랑 3분들 응원 들으니까 편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최단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게임적인 부분이라 그쪽으로 뭐 이 부분을 준비도 준비인데 인게임 안에서 선수들이 같이 통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인게임에서 또 이제 어 괜찮을 것 같다 이거 해보자 어떻게 해가지고 소리가 시작되어가지고 3개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빼고는 뭐 괜찮긴 한데 이게 시술 받은 지 아직 3일밖에 안 지나서 몸에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라서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오래 누워 있다 보면 좀 괜찮거든요. 약도 잘 챙기고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사실 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생각은 크게 없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게임 안에서 좀 영향가 있을 만한 터리나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3세트 때는 이제 1세트처럼 조합이 좀 극단적이지 않고 후반에도 충분히 밸류를 맞추면서 밴픽을 진행했어서 사용 챙긴 시점에 아지르가 너무 잘 커서 그냥 보성이도 그렇고 먼저 이제 그냥 한타 하면 안친다고 다들 멘탈 섞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때도 항상 저희 매일 경기를 지고 나서 이제 상대팀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결국 경기가 다 끝났을 때는 저희를 응원하는 함성 소리 밖에 안 들렸거든요. 오늘도 복합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크게 한 건 없고 뭔가 팀원들끼리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는 상태였는데 뭔가 이렇게 정규 시즌이지만 이렇게 관중분들 많은 경기를 하니까 뭔가 더 더 끌어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오랜만에 게임한다는 기분이 들었고 다 같이 쿨도 잘 나오고 뭔가 저희가 제일 잘할 때의 모습이 뭔가 나온 것 같아서 이 경기장이 큰 것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고 있을 때는 솔직히 진짜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였고 이겼을 때는 지금 아직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연패에도 있었고 내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늘 얘기로 확실하게 되새겼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계속 뭐 얘기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고 선수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감절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코치들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서 기쁘고 부족한 점이랑 아쉬운 점들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더 좋았던 사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간 이제 감코진 분들이나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세를 보라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라운드 개인적으로 목표를 뭔가 아무래도 최근에 젠지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6분까지만 젠지처럼 하면은 젠지 빼고는 다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목적을 잡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6분까지 되게 3세트 다 잘한 것 같아서 이제 2라운드 전까지 6분 이후에도 젠지를 이길 수 있는 팀 그리고 2라운드 1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로 오늘 승리로 분위기 반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어 팬분들이 더 적으셨는데 이번 연계장에서 응원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라운드 절반 이상 지나간 것 같은데 남은 1라운드도 다 이겨서 1라운드는 우승 4패로 마무리하고 남은 1라운드 경계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